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라크 기독인들의 구제를 약속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선택해온 이라크 기독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라크 기독인들이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이라크인들의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은 이 같은 구제가 강제 추방으로 위험에 직면한 모든 이라크인들에게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